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격노트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고요. 오늘은 66페이지 좌측의 배당요구 채권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해주는 채권자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해야 준단 말이에요. 한 명만 기억하면 돼. 임차인. 주의법, 상의법 공통이에요. 임차인 우선배제권, 최우선배제권 다 배당요구 채권 달라고 해야 준다. 달라고 안 하면요? 안 주는 거야. 경매해서 달라고 해야 돼. 임차인들은. 근데 두 명만 빼고 임차인 중에서 이 두 명만 빼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 경유한 임차인. 그리고 강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임차인은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소송제기 승소에서 판결문으로. 이 두 명의 임차인은 배당요구가 불필요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등기부에 나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를 경유했대요. 임차권 등기가 있으니까 등기부에 나오잖아. 등기부에. 그리고 강제 경매를 신청했으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등기부에 나와요. 그러니까 판사가 챙겨줄 수 있잖아. 등기부에 나오니까. 근데 이제 통상적인 임차인들은 등기부를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등기부에 안 나온다고. 우선배제권, 최우선배제권. 그래서 본인들이 달라고 해야 된다. 이 두 명만 빼고 작년에 동그라미 1번이 나왔단 말이에요. 34회대. 동그라미 2번도 나올 수 있다.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요구 불필요한 임차인 두 명만 딱 기억하고 있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 경유한 임차인. 강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이 두 명은 배당요구가 불필요하다. 근데 이제 통상적인 임차인들은 주인법, 상인법, 공통 배당요구 해야 된다. 배당요구 채권자다. 그 다음 이제 66페이지 배당요구 채권자에서 동그라미 2번은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이 바뀌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요. 매수인이 낙찰자죠. 낙찰자는 인수가 되는 게 안 좋은 거야. 인수가 되면 그게 부담이 된다고. 이런 경우에는 2번 저당권 밑으로는 다 그냥 소멸이죠. 근데 위에 선순위에 있는 전세권은 소멸이 안 되잖아. 원칙. 최선순위 전세권은 인수.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된다고. 낙찰자가 이거 낙찰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낙찰자가 돌려주는 거잖아요. 전세권이 부담이 된다고. 그런데 최선순위 전세권이 뭐 할 수 있어요? 배당요구 할 수 있죠. 배당요구 하면 소멸. 그러면 다 소멸되잖아. 부담이 없다고. 부담.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하면 싹 소멸되서 부담이 없어요. 배당요구를 처리하면요. 또 전세권이 인수가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이 바뀌는 경우는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했다가 처리하는 경우. 그럼 이제 배당요구 하면 부담이 없다가 배당요구를 처리하면 다시 또 부담이 생긴다고. 그런 경우에는 너무 늦게는 배당요구 처리가 안 돼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처리할 수 있어.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부담이 바뀌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다가 배당요구를 처리하는 경우가 부담이 바뀌는 경우다. 그런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처리할 수가 없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재배각, 세배각인데 얘네들은 이 용어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낙찰됐나 유찰됐나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낙찰됐대요.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은 거야. 그런데 돈을 안 냈대. 그럼 경매를 다시 하죠. 재배각. 재배각은 종류가 하나야. 낙찰자가 돈을 안 낸 거. 그러면 경매를 다시 할 때 저감, 값을 떨궈서 낮춰서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감 없어. 옛날 가격 그대로. 종전 최저 매각 가격을 적용한다. 옛날 가격 그대로. 왜 그러냐면 낙찰됐잖아. 누가 참여해서 낙찰받았잖아요. 언제만 저감, 값을 떨궈냐면 유찰됐을 때.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거. 유찰됐을 때. 지금은 낙찰됐으니까 경매를 다시 할 때 옛날 가격 그대로. 또 이제 세배각,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배각인데 낙찰됐는데 불허가 결정으로 다시 한대요. 허가 결정 떨어지면 돈 내는 거. 불허가 결정이면 다시 하는 거야. 그러면 저감, 값을 떨궈서 값을 낮춰서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감 없다고. 옛날 가격 그대로. 왜? 낙찰됐잖아. 낙찰됐으면 저감, 값을 떨구지 않는다고. 저감이 없다고. 근데 이제 세배각인데 유찰됐대. 유찰은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거. 그거를 법조문은 이렇게 했어요. 허가할 매수 가격 신고가 없다. 이게 유찰이란 얘기야. 허가할 매수 가격 신고 없다. 이 말이 유찰. 유찰됐으면 저감, 값을 떨구어서 다시 하라고. 20에서 30% 저감시키라고. 언제만? 유찰시에만. 그러니까 세배각, 세배각 이 용어보다 낙찰됐나 유찰됐나를 판단하시라고. 낙찰됐으면 옛날 가격 그대로 저감이 없다고. 유찰됐으면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비싸니까 참여하지 않은 거잖아. 그게 허가할 매수 가격 신고가 없다.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서 허가할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감. 20에서 30% 저감시켜서 다시 하라고. 됐나요? 그렇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고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66페이지 좌측 하단에 동그라미 3번. 매수인이 낙찰됐는데 돈을 안 내서 경매를 다시 한대요. 재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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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수인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안되죠. 이 매수인이 돈을 안 내서 경매를 다시 하니까 참여가 안되고 그리고 보증금도 떼인다고요. 보증금도 불쌍해? 안 불쌍해? 뻥치지마. 안 불쌍하잖아. 왜 불쌍하다 그래? 안 불쌍해. 여러분 생각 제 생각 똑같아. 쌤통이잖아. 근데 사실 좀 불쌍해. 왜냐면 보증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최저 매각가 1억이면 천만원 날리는 거고 10억이면 1억 날리는 거야. 보증금. 그러니까 좀 불쌍하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돈 낼 수 있는 기회를. 그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매수인이 재매각기를 3일 이전까지 대금과 이자를 완납하면 재매각을 취소하고 이 매수인에게 다시 권리를 넘겨줘요. 불쌍하니까 경매 참여도 못하고 보증금도 떼이니까 불쌍하니까 돈 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재매각길 3일 전까지 대금이자를 완납하면 재매각을 취소하고 그 매수인 전 매수인이죠. 얘한테 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3번이고 동그라미 4번은 했던 거죠. 기억이 나셔야 돼요. 벌써 제 말투가 좀 이상하게 변했지요. 기억이 나야 돼요. 경매는 우리에게 유리한 게 인정이 안 돼요. 분납 인정 안 돼요. 일시불로 완납해야 돼요. 명의자 변경 안 돼요. 친구 명의로 못 바꿔요. 수익이야 쇼부치는 거 안 돼요. 농치증 면제 안 된다니까요. 토지거래 허가는 면제가 되고요. 경매 허면 토지거래 허가는 면제가 되고요. 나머지 우리에게 유리한 건 인정이 안 돼요. 됐나요? 야 됐다고 했었잖아요. 왜 또 딴소리예요.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네 말투가 더 이상하다. 경매 경매 허면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되고요. 나머지 유리한 거 인정이 안 돼요. 분납 인정 안 돼요. 명의자 변경 인정 안 돼요. 수익이야 인정 안 돼요. 농치증 면제 안 돼요.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되고요. 경매 허면 됐나요? 야 이제 레알 된 거예요. 자꾸 딴소리하면 소년시대 비웅태한테 일릴 거예요. 흑검이랑 동그라미 5번 우측 상단 왜 그래요? 삐졌어요. 제가 좀 잘 삐져요. 5번 경매에서는 숫자를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매각기일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는 거죠. 매각결정기일에 허가 불허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받고 허가 불허가는 일주일에 일주일에 허가 불허가 자 이제 허가결정 떨어지면 돈 낸다 그랬어요. 불허가결정이면 다시 하는 거고 허가결정이면 돈 내는데 돈 내는 기한 대금 지급 기한 기일이 아니라 기한 일월한이 기한 돈 내는 기한이니까 일주일은 좀 촉박하잖아. 여유롭게 1월 일기월을 잡아줘요. 돈 내는 기한 대금 지급 기한 기일이 아니라 야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진짜 역대급 치사판스 똥판스 정답으로 나왔거든요. 기일 이렇게 X 틀린 거 찾아라. 기일 X 기한 기일이 아니라 와 시험장에서 안 보여. 솔직히 저도 한 번에 답을 찾지 못했어. 설마 이렇게 바꿨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지. 근데 이제 두 번 세 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보여. 이제는 대금 지급 기한 언제까지 돈 내 이렇게 하는 거지 몇 월 며칠에 돈을 꼭 내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부담스럽지. 돈이 있어도 몇 월 며칠에 돈을 꼭 내라. 이건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렇게 막 사람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라고. 저한테도 너무 부담 주지 마. 선생님 중개사법 자기 90점 맞아야 되는데 공법이 50점 안 될 것 같아. 90점 아 이건 너무 부담스럽잖아. 저한테 80점만 하자. 80점 사람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다. 중개사법 90점 맞는 게 공법 50점 맞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버려. 그런 생각 버리고요. 중개사법 80점 공법 50점 그렇게 공법 50점 맞는 게 훨씬 쉽다니까요. 중개사법 90점은 운이 좋아야 돼. 실력 플러스 운까지 따라야 돼.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목표로 잡으시면 안 돼. 공법이 간신히 과랑 면하고 중개사법 90점 그렇게 그거는 너무 위험한 생각이야. 또 비웅태랑 흑거미한테 이를 거예요. 어쨌든 대금 지급 기한 일어라니 기한 돈 내는 거니까 넉넉하게 일어라니 기한 이렇게 기한 내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치득 해요. 완납 시에 바로 소유권 치득 등기 없어도 또 기한 경과 안 됐어도 완납 시에 바로 소유권 치득 한다. 여러 번 나왔죠? 완납했을 때 기한 경과 후 소유권 치득 한다. X 또 매각 매각 결정기일에 소유권 치득 한다. X 등기를 격려했을 때 소유권 치득 한다. X 다양하게 나와. 매각 대금 완납 시 소유권 치득 고것만 그 다음 이제 6번 7번 이었고 8번은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 인도 명령으로 받아와야 돼요. 대금을 완납했어요. 6개월 이내 인도 명령 6개월 지났으면 명도 소송을 해야 돼. 후순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대요. 후순위 임차인이 대학력이 없죠? 전학권 밑에 후순위 임차인 그러면 대금 완납하고 6개월 이내에 인도 명령으로 받아오라고 후순위 임차인 에게도 6개월 지났으면 소송을 해야 돼요.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인도 명령으로 받아와라. 근데 이제 선순위 임차인 대학력이 있던 선순위 임차인 에게는요 인도 명령이 안 돼.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남은 거 낙찰자가 주고선 내보내는 거에요. 인도 명령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 보증금 주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인도 명령으로 내보내는 거고 선순위 임차인 대학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 은 잔액 남은 보증금 을 주고 내보내는 거고 유치권 자도 인수가 되잖아. 유치권이 그러니까 채권 변제 하고 내보내는 거지 인도 명령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다. 인도 명령 대상자는 간단해요. 대학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 대학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 인도 명령 으로 내보내라. 그거를 대금 안납하고 6개월 이내 해라. 이렇게 8번에 제가 예를 적어놨으니까 그 예가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에서 첫 번째가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은 인도 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6개월 이내 인도 명령으로 내보내라. 대학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은 근데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되지 않은 대학력 임차인은 인도 명령 대상자 아니라고 잔액 남은 보증금 주고 내보내라고 그렇게요. 됐나요? 됐고 그 다음 이제 배당 배당은 10몇 년 동안 지금 안 나오고 있어. 17일 때가 마지막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꽤 됐죠. 20년 다 내가 배당 순위가 마지막 나왔던 게 배당 순위 였던 거고 배당 순위 최우선 면제 권 이니까 가장 먼저 땡겨 주죠. 최우선 면제 건 그리고 법정 길이 확정 일자보다 빠른 당의 세 당의 세라고 무조건 임차인보다 먼저 주고 그런 거 아니야. 법정 길이 확정 일자보다 빨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정 길이 이것도 주의하시고 예전에는 당의 세면 무조건 임차인보다 먼저 줬어요. 배당을 당의 세를 지금 안 그렇다고 법정 길이 확정 일자보다 빠른 당의 세 최우선 면제 건 그리고 법정 길이 확정 일자보다 빠른 당의 세 그리고 담보물건 우선 매주 건 배당 에서는 담보물건과 우선 매주 건을 똑같이 취급해 어디서 배당 해서 배당 할 때는 담보물건 그러니까 저당권이죠.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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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과 우선 매주 건 똑같이 취급한다고 배당 시에는 그래서 순서가 최우선 매주 건 당의 세 그리고 담보물건 담보물건과 우선 매주 건 똑같이 취급한다 그래서 최해담 최해담 이렇게 거죠. 최우선 매주 건 당의 세 그리고 담보물건 최해담 최해담 해담이 뭐예요? 바다 이야기 해담 옛날에 성인오락 유명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 어디 갔나 그게 이제 바다이야기라고 해담 그걸로 유명했던 야구선수가 있었어요. 정 무슨 야구선수 있었어. 두산이 있다가 롯데로 가고 막 그렇게 했던 야구선수 그 사람 별명이 해담 정 땡땡 그랬었어. 해담 바다 이야기 많이 하셔서 그 야구선수가 해담 바다 이야기 최해담 그렇게 최우선 면제권 당의세 그리고 담보물건인데 주의사항은 당의세라고 해서 임차인보다 무조건 먼저는 아니다.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빨라야 된다. 꼭 주의하시고 최해담 그리고 이제 2번 배당은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에 왜냐하면 쉽지는 않아서 그래요. 자 말로 풀어서 한번 나온 적은 있었네. 계산하는 건 안 나왔고 말로 풀어서 동그라미 1번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 다음에 가압류가 된 거야. 저당권은 물건 가압류는 채권이에요. 가압류는 일반 채권이에요. 힘이 약한 거야. 그러면 흡수배당 빠른 놈이 다 갖는 거야. 1번 저당이 배당금액 1억을 다 갖고 2번 가압류는요. 0원 줄 금액이 없잖아요. 배당금액 1억 원을 1번 저당권이 싹 갖고 남는 거 없으니까 2번 가압류는 0원 끝나는 거야. 이렇게 저당권이 가압류보다 빠르면 어떻게 한다? 흡수배당한다. 흡수배당 지가 다 갖고 남은 찌끄레기 넘기는 거 그렇게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2번 가압류가 된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됐대요. 가압류가 된 다음에 얘를 한번 해볼게요. 가압류가 된 다음에 저당권이 됐어. 가압류 채권액 5천만 원 저당권 피담부 채권액 1억 원 이렇게 순서가 근데 가압류는 채권이고 저당권은 물건이니까 흡수배당을 하지 않아요. 채권이 물건보다 우선할 수가 없어. 채권 물건이잖아. 그래서 얘가 5천을 갖고 남은 찌끄레기 얘가 5천 갖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거는 흡수배당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채권액이 비례해서 안분배당 평등배당을 해요. 채권액이 비례해서 그러니까 1번 가압류는 이렇게 주는 거야. 배당금액 1억 원 이거 1억 원을 전체 채권 1억 5천 분의 자기채권 5천 이렇게 채권액이 비례해서 그러면 2번 저당권은요 1억 배당금액 1억 곱하기 1억 5천 분의 1억 자기채권 이거 전체 채권분의 자기채권 전체 채권 분의 자기채권 채권액이 비례해서 안분배당 평등배당 이렇게 그러니까 2번 저당권이 후순인데도 더 많이 맞는 거야. 채권액이 더 크잖아요. 채권액이 비례해서 안분배당 평등배당 안분배당 평등배당은 같은 말이에요. 채권액이 비례해서 준다고. 주의사항은 여기 저당권을 지워버리고 임차인의 우선 매주권 집어넣어도 똑같다구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배당 시에는 담보물권 그러니까 저당권과 우선 매주권을 똑같이 취급하라구요. 그러니까 거기 동그라미 1번도 마찬가지에요. 임차인이 선순위고 가압류가 후순위면 임차인이 다 갖는 거야. 임차인이 임차인이 우선 매주권은 저당권과 똑같이 취급해라. 어디서는 배당이 있어서는 그래서 이 경우도 이 저당권을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임차인 집어넣어도 이 내용이 똑같다구요. 그렇게 그래서 시험문제는 말로 풀어서는 임차인으로 나왔었어. 임차인이 임차인이 가압류보다 선순위다. 임차인이 우선 매주권이 무슨 배당? 흡수배당을 한다. 임차인이 우선 매주권은 저당권과 똑같이 취급하니까 가압류보다 선순위면 흡수배당. 근데 가압류가 임차인이 우선 매주권보다 선순위다. 가압류가 선순위다. 그러면 흡수배당이 아니라 평등배당. 안분배당을 한다. 제가 맨 밑에 66페이지 우측 맨 밑에 주위에 적어놨어요. 임차인이 우선 매주권은 배당 시 저당권과 똑같이 취급해라. 그래서 이 배당 사례에서 저당권을 지워버리고 임차인의 우선 매주권을 집어넣어도 똑같다. 그렇게 요정도까지만 경매는 제가 합격노트에 정리해놓은 거 요정도 내용만 여러번 반복하시고 가세요. 그럼 한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어. 경매는 꼭 맞춰야 돼. 기출문제 위주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등록도 마찬가지고. 그건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